레전드가 돌아온다 2017년 첫 출시 이후 매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 대표 음료 슈크림 라떼입니다 이번에는 달콤 컬러풀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리지널 슈크림 맛 그대로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비니 듬뿍 아 그 펭귄 많다는 그 마다가스카르 휘핑 자체로도 훌륭한 디저트가 되는 스타벅스의 봄시즌 대표 음료 슈크림 라떼 휘핑크림과 우유로 만든 특별한 하프앤아프로 부드러운 풍미가 더욱더 배가 된 마치 바닐라 쉐이크를 먹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에 보들보들 쫀쫀한 탄나코타가 재미있는 식감을 더하고 아니 잠깐만 탄나코파? 판다 탄다가 코르 판다고? 탄나코타는 우유로 만든 이탈리아식 푸딩입니다 오 이거 근데 맛있다 근데 조금 심심한걸? 그럴 때 바로 여기 이 음료의 숨은 히어로 번트카라멜 베이스 살짝 늦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음료의 맛을 단짠단짠하게 잡아줍니다 마실 때는 잘 저어서 먹거나 오 잘 저어서 세트 각층의 맛을 느끼기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먹는게 베스트 머리가 띵해져도 자꾸자꾸 먹고 싶은 마성의 음료 쇼크림 프랍츠노 윗 탄나코타 네 그만두세요 좀 다음 음료 촬영해야죠 그만 스톱 다음 음료 오 색깔 취향적여 이건 마치 꽃이 피어나는 설렘 같은 색소? 노! 과육이 빨간 레드 용과 때문에 풍부한 아 잠깐만 잠깐만 용과는 또 뭐야? 용과 영어로 드래곤프룻 선인장에 달린 열매의 모습이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오 용과? 아 근데 어디가 용이지? 용과에는 대극종, 적육종, 황색종이 있는데 핑크 용과 레모네이드는 레드 용과 일반 용과보다 더 풍부한 수분야량과 섬유질을 자랑합니다 네네 알겠구요 그래서 맛있냐구요 이런 풍부한 영양분을 가진 레드 용과에 부드러운 알로에 젤리, 레모네이드가 만나 새콤달콤 봄 느낌을 선사하는데요 알로에 젤리에 씹는 재미까지 더해져 눈으로도, 입으로도 즐거운 음료 탄생 카페인? 노! 비건? 예스! 전 연령대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프링 프로모션은 2월 16일 찾아옵니다 레전드의 귀한 슈크림 라떼 단짠 매력 슈크림 프랍츠노 위드 판나코타 내 입속에 피어난 봄 핑크 용과 레모네이드 성큼 다가온 봄의 기운을 슈프링과 함께 느껴보세요 슈프링 이스 커밍 스프링 이어팔나 비쪽에 임시 고위의 정신 슈크림 숙소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